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선풍기가 달린 양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양산입니다 양산이라고 했는데 너무 우산처럼 보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 제품은 우산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장우산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양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다용도 제품입니다 크기는 장우산 정도 되고 무게는 650g 정도로 일반적인 우산 무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산에 살이 많아야 좀 튼튼해 보이는데 이 제품은 8개밖에 안되는데요 영상으로 보면 조금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좀 심하게 불 때 사용해봤는데 뒤집어지거나 분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산에 붙어있는 천이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뭔가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양산이기 때문에 햇볕 차단은 기본으로 되고 방수 방품 기능에 자외선 차단도 최고 수준인 UPF 50 플러스입니다 이 말은 자외선이 99% 이상 차단된다는 뜻이죠 이 양산만 잘 쓰고 있으면 자외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에는 다른 양산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가 달려있는데요 안쪽을 보면 선풍기 날개가 보입니다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 작동이 시작되죠 풍속은 2단계로 조절되는데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바람이 조금 더 세지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선풍기 작동이 멈춥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보호망이 있는데요 보호망이 없으면 머리가 선풍기에 걸려서 모두 뽑힐 수도 있는데 보호망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을 접은 상태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시죠 이게 나름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 양산을 접으면 선풍기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산을 완벽하게 제대로 켜야 선풍기가 작동하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양산을 접으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선풍기는 시원할까요? 이게 나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양산을 펴고 선풍기를 작동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2단계로 올리면 벽걸이 선풍기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죠 햇볕이 강한 여름에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소음이죠 이런 선풍기가 조용할 리가 없는데요 소음이 조금 크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무더위보다는 소음을 참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손잡이에는 2600mAh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손잡이 뚜껑을 열면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전지 형태가 아니라 보조배터리처럼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연결 포트가 보이죠 급할 때는 보조배터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양산이지만 기능이 참 많은 제품이죠 제가 지인에게 촬영을 부탁하면서 이 양산을 보여줬는데 너무 탐이 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봤더니 비가 오는 날에는 선풍기가 습기를 좀 날려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 맑은 날에는 선풍기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이한 제품이라 재미로 그냥 사봤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몰랐네요 가격이 26,000원 정도라 일반 장호산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무더위가 오기 전에 하나 마련해두면 여름 내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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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Anderson 끝! 감사합니다.